안녕하세요. 저희는 엠키즈, 이유진, 이대진, 이소연, 이승훈, 가정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만나 스토리로 전해드립니다. 시니어 대학에서는 5월 9일 소유 공감 예배 후 시훈 성전에서 어버일날 행사를 합니다. 웃음과 기쁨을 주는 구자억 목사님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블랙길 선교회에서는 5월 19일에 대관령을 다녀옵니다. 대관령 옛길과 국민의 숲을 거닐며 봄날의 포근함 속에 힐링의 시간을 갖길 원하는 만나의 모든 가족들은 신청해주세요. M&B에서는 멘토와 함께 삶과 신앙의 교제를 나눌 멘티를 모집합니다. 따뜻한 신앙의 멘토와 함께 사랑과 돌봄의 교제가 필요하신 분은 누구든지 신청해주세요.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남성 사역에서 5월 19일 토요일 족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동산별 족구대회에 관심있는 남자 성전님들은 동산목사님에게 신청해주세요. 하나님 동산나무생각 5, 6월호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구스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 3층 로비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신청은 2, 3층 로비부스입니다. 여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만나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랑을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뜨거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기대합니다.